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 할것은요 앱솔랩스 슬래셔를 두자루 구해왔거든요 077짜리를 아 선물로 주셨지 그래가지고 할건데요 앱솔랩스 슬래셔 이것을 할것입니다 자 8년 가격을 한번 보죠 18 어 어 70포자기에 12%에 3%인데 이게 15억 5천이라고 럭육벌 야씨 9%에 03% 위메그 14억 그래도 이건 30포자기이네 아 15보안자기네 11억 4천 20억 아니 위메그를 박아줘서 그러나 어? 왜이렇게 비싼거죠 왜이렇게 비싼거죠 왜이렇게 비싼거에요 도대체 주문의 흔적을 구매하도록 하지요 스트레스 받겠지만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누가 사가네? 자 일단 넉넉히 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대강 11억에서 12억 사이에 팔린다고 대강 늦게 모으면 될 것 같고요 노작 가격은 한 3억 정도 하는 거니까 3억 마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5억 안에 들어가면요 아 기타 슬롯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흠 흐흫 음 됐어 이 정도는 어섭시다 일단 흠 아 지난주에 작 한 거예요 흐흐흐흫 그거 밖에 안 팔렸어요 너클밖에 15포 작 해보겠습니다 응 이 돈은 다 쓰고 나.. 뭐야 안 했는데 아직? 가면은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애 일단은 우린 좀 글을 보고 싶으니까는 오프를 태워봐 사운드 오케이 일부러 실패시켰죠 힘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노센트는 사올게요 이노가 또 사는게 싸더라고 좋았습니다 일부러 실패했습니다 1400 오케이 아 20장은 솔직히 좀 에이 에이 20장 사 20장 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투자 좋습니다 다시 팔면 되지 뭐 아 힘작 말고 럭작해야지 아주 좋은 지적 좋았습니다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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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노센트 해주시구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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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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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센터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배경음이 너무 크죠. 뭐 소리지. 10억.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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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두승급 하나 남기고 한 3억 썼죠 일작때문에 한 3억 썼을걸 그것때문에 개방해가지고 아우 좋다 소리 들으면 좋아요 띠링 아냐아냐아냐 느낌이 안좋아서 여기 아르카나에요 아 좋다 좋다 와 개잘발려 와 장난아니다 개잘발린다 야아 삼실비 아이고 큰일났다 역시 분위기 싸와네 갑자 갑분쓰 왠지 끝날거같아 끝 아니네요 아 끝날 느낌이였는데 글쎄요 준이라는게 저도 1장 남기고 막 4억씩 쓰고 5억씩 써가지고 해봐야할거같애 보통은 3억 쓰나 무기가 한 3억정도거든요 11억 13억까지는 팔리는거 같더라구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 대강만들면은 그래도 돈 많이 남는 장사에요 문제는 두승검이나 아 그래도 너클은 팔려가지고 잘 팔렸거든요 너클은 어 문제는 이제 나머지가 문제지 아직 여유롭죠 어 바이퍼 먼치 바이퍼를 보고 바이퍼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 바이퍼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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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끝났죠 아직 많이 남았음 주운 얼마나 남았어요 이야아 아직 주운 많이 남았습니다 쓰지도 않았어요 얼마 아 ㅋㅋ 어 크다 유어 부엌 구애 부엌 헤 mediocre 불이기가 안좋아 아.. 성공을 안하네 3작이나 넘었는데 3작이나 넘어간다 맨소 판매도 하고 매입둘도 하신대 으하 밝은느낌으로 가볼까? 어 참고로 이노센트도 13작 남았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이노도 13작 남았어요 흠 흠 근데 한 30분된거 같은데? 너무 실패하네 너무 실패하네 대박 2작년 5 2작년 2작년 3작 남은 3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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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작년 3작년 4작년 5 와아 아 나 표정 왜 점점 구도가 되나 아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못살린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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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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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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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된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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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됐다 나이스 야 잘 만들었다 얼마 썼죠 인호 13장 남았고 주운 남았으니까 한 7억 쓴 것 같은데 7억 8억 최소 5억씩 5억 5억씩 10억은 먹은 것 같습니다 가격을 측정하러 가야겠군요 10억씩만 팔아도 4억씩 썼다고 치면 무기 2억 3억이니까 최소 3억 이상씩 남는 장사다 5억 this is mine 이게 13억 8천 이구 이게 13억이거든 꼬미어서 파는게 의미가 канале 꼬미여서 판다 꼬미여서 파라 아 꼬미여서 파는거 별로 안좋은거 같아요 그냥 파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냥 팔자 하아 이거보다 좋거든요 애매하네 가격얼마할까요 의견봤습니다 12억좀 할까 12억에 팔아도 무기 077짜리가 좀 비싸졌나 아 여기있다 3억정도 원래는 2억얼마였거든요 3억정도에 12억에 팔면은 와 한 5억씩 났는데 다 와 이게 덱 붙어있으니까 이걸 12억에 팔구요 이거를 12억 5천 쯤 할까 대구 50 165 붙어있으니까 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사 너무 잘됐어요 최소 그래도 한 5억 이상에서 10억 사이는 채소 먹은거 같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15% 좋은 장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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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세요 빨리